고고고고고고 게시 그 스마트 구워 안 돼 아무런 순간은 이리 고고고 숨길 걷고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부르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부르기 위해 오늘의 기록을 공개하자면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장은 올라가도 될지 몰랐는데? 오늘 와 진짜 많이 왔다 완스 안녕 다 자고 다 잤죠? 인사할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원스들 이렇고요? 원스들 자 오늘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엔딩 때 뭐 특별한 걸까? 세세세? 뭐라고? 아 세세세세 세세세? 지옥포즈가 뭐야? 낭 오늘을 즐기면 돼 컨셉이 다 다른 거였지 누군데 귀엽고 누군데 누군데 색상 민아 미세세세 완전히 미세세 모모야 미세세 모사미 아냐 셀 고찜 모사미 모사미 네 그러면 저희 부녹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신발 이별지 말고 난리만 해도 이렇게 만드잖아 글씨 끝 말고 늘 안아주는 눈으로 떠들고 숨길 고정 반응을 물들고 사랑을 그나면 품비, 품비, 품비 늘 못 꾼 것인 반대 흔해야 물 없는 애플래그 심기, 심기, 심기 Ple renovал 심기, 크게 worth it 심기, 심기, 코 ю 심기, 심기, 스 tool 다 먹ero 다 마 isn't t Punkt 음미 tela 너도 안 돼가 꿈꾸었다 내 대로 아티큐비의 지워가 베네시 너도 안 돼 지금 계속 좀 해보고 날아줘 난 이제 더운 성기와 같은 건 너의 발걸음을 지어 사랑받고 내 뱅뱅 내 뱅뱅 내 뱅뱅 내 뱅뱅 내 뱅뱅 내 뱅뱅 넌 그림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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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림말 I'm a show of my world 이 집으로 오죽으로 교란지로 우기와 달려 내게 끝에 최종 내 왕전한 단어 건플레이리에 맘이 나고래서 실제 타피셔롬 내 모든 도구로 I don't know 사랑과의 도로 I don't know 사랑과의 도로 소개를 함께 너무 귀엽지 응 사랑과의 도로 사랑과의 도로 성공 성공 오다 마려 진짜 오모야 미안해 오모야 오모야 너가 나같이 숱어 한 번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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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해. 토크쇼 하는 것 같지? 오늘 머리를 붙여봤어요. 근데 내가 긴 머리 하면 꼭 단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단발 하면 꼭 긴 머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좀 해. 잘했는데 안 돼. 너무 잘해. 크게 얘기해봐. 어제 팬사인회 할 때 어떤 팬분이 너랑 봄나들이를 가면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 나랑? 어. 굳이! 굳이? 굳이래. 츤데래네. 노력석이다 자기야. Miller Should've be more fun Weep 2. 2. 있icles Tell me How are you? 아니 노래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1. 3. 1. 원슨 너무 잘하면 안 되죠 애기했다 이거 뭐야? 너무 봐 진짜 멋있더라 모모야 모모야 말하는 이유 이번에 원스들이 하도 챌린지를 너무 해달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봤거든요 아 어떡해 이런 챌린지를 원한 게 맞나? 네! 저도 이따가 있어요 아 스포일러 우리 한 명씩 숙제처럼 막 했다고 아 찔미도 이번에는 다른 분 춤을 추네 아니 그 Q. PD님은 한 번 입을 거예요? 네! 아 선화! 아 대학이 맞다 보면 너와 칠이 아 완전 빠져줘야 돼 아 진짜 잘한다 원스들은 콘서트를 위해서 뭘 준비할 거예요? 그거를 의도한 것 같았는데 그거 빼고 그날 뭐 입고 올 거예요? 정해져도 안 입고잖아 색깔만? 색깔만 색깔 어 아니면 우리 색깔 이틀하니까 우리 색깔 핑크색 싫지? 아 미안 네 이제 로니 촬영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몇 년째 네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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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끝 오원 더 크게 해줘요 준비! 신발 뮤직 큐 1 1 2 3 3 3 2 1 2 2 4 4 4 3 3 5 5 4 5 5 5 It's time to change m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마지막 장면인데 얘기할 사람 다음 미션 리플은 컬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민아 한마디 해줘요 오늘 맛방인데 이번 주 네 너무 많이 봐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볼 거고 좋았어 근데 엄청 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더 많이 와주고 와서 너무 힘났어요 진짜로 제가 목소리 잤다고 당황 좀 텄지만 진진만 아니었어요 알자 네 아무튼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고요 생방 오시고요 선호 끝나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 원수들이 빨리 가시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미션할게요 여기까지 화에나 빌리나 잘 썼습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